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 50대 딱 넘어설 때 썼던 이 책에 보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글이 있네요. 이제 플라톤이 썼던 국가론에 나오는 소크라데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전강독 2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까 여러분들 뭐 그런 젊은 배우도 행복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을 약물을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행복 이 행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죠.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것이 동물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물건이 본래 완수해야 될 정해진 기능이 있고 모든 기능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덕훌룡함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virtue라는 v-i-r-t-u-e, virtue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뭐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책은 이 책입니다. 그 책에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응하는 또 다른 개념인 덕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그것을 아마 이 영어 표현은 아르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이게 아르테가 라틴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르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 입에는 입에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도 눈에 고유 기능이 있고 귀에도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보는 것이 고유 기능이죠. 그것을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고유 기능입니다. 그런데 고유 기능을 가진 모든 것에서는 그 기능을 최고도로 잘 발휘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덕. 그리고 우리말로 훌륭함. 그리고 아르테, virtu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멋진 예, 멋진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물컵입니다. 물컵에는 고유 기능이 있는 겁니다. 물을 담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컵의 고유 기능에 대응하는 훌륭한 상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잘 표현했네요. 귀에는 귀에 고유 기능이 있고 그 고유 기능을 가진 모든 것에서는 그 고유 기능을 최고도로 잘 발휘한 상태를 우리가 덕이라고 부르고 훌륭함이라고 부르고 아르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도 이 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돌아올 수 없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을 들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여러분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입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입의 기능에는 그 입의 기능을 최고도로 잘 수행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버츄어라고 부르고 훌륭함이라고 부르고 아르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괴로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철학이 밥을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철학이 밥을 먹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철학이 뚜렷하게 여러분들 자기 철학이 뚜렷하게 서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시야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소음이 가득 찬 세상을 사는데 주변에 크게 여러분들 뭐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눈에는 눈에 고유 기능이 있고 귀에는 귀에 고유 기능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유 기능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교유 기능입니다. 그 고유 기능을 최고도로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아르테고 훌륭함이고 그게 버추고 그다음에 우리 표현은 덕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하게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가 명료하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자신의 시각이나 관점이나 가치 기준 같은 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정리 정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데스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게나 눈이 가진 고유의 덕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눈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를 뭐라고 하면 악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고유 기능을 발휘한 상태를 덕이라고 부르고 최악의 여러분들 고유 기능을 발휘한 상태를 악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최상의 상태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훌륭함을 지향해야 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마다의 고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 고유의 덕으로서만 그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악덕을 가지고는 졸렬하게 수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일을 하건 말을 하건 교분을 갖건 자기의 고유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고유 기능을 최상으로 발휘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바로 뭐죠?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대충하면 뭐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덕을 가지고는 졸렬하게 수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크라데스는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에 대한 소피스트 토라시마코스의 반박을 마무리하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국가론에서 슬퍼하고 있다. 자스티스트와 인자스티스트 정의와 부정의를 명확히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덕이 된 거죠. 훌륭함 훌륭한 상태 아르테이고 다른 하나는 악덕 열등함 열등한 상태 졸렬함 학회하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책임을 내는 국민으로서 묻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들은 지금 악덕을 실천해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고유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판단할 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고유기능이 무엇인가 고유기능을 최상으로 잘 수행하는가 소크라데스는 이 문제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나 여러분들 정리가 명쾌합니까 우리는 부모설하에서는 물론이고 부모설하를 떠나가지고 인생의 항해에서 어느 순간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 만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가 되더라든지 간에 바로 자신이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고유기능 에르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고유기능을 보수가 있건 돈이 되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고유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수행하는 소위 아르티의 상태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의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한 겁니까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여러분들 몸에 배여있게 되면 생의 모든 순간이 뭐죠 꽉 찬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이 오든지 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고유기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극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굉장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행복에 이르는 길인데 이거를 뭐 지금부터 기원전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소크라데스 같은 사람이 명룡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덕이고 하나는 악덕인데 당신이 고유기능을 최상으로 잘 발휘한 상태가 덕이고 그걸 최악의 상태로 발휘한 것이 바로 악덕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인들에게 주어진 고유기능이 있는데 그 고유기능을 최상으로 잘 발휘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으로 뭡니까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곤란스러운 겁니다.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덕을 지향하는 그런 삶 아르테를 향한 열정 훌륭함을 향한 열정 제가 이제 오래 생각하다가 시사 문제를 다루고 항상 끝마당에는 내가 썼던 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이나 간에 이렇게 글을 가지고 한번 무게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질의 다과나 이런 게 관계없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국면마다 우리는 덕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악덕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덕의 길을 가는 방법은 자신의 고유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고유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여러분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의 순간순간 충만함과 행복함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주변에 가장으로서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래간만에 한 십몇 년 만에 50대 딱 넘어설 때 50대에 50에 썼을 겁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쓰고 이제 한 12년 2, 3 13년 만이네요. 13년 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돼서 제 자신도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에 제가 강구했듯이 제가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도덕놈들 2권 도덕놈들 3권이 3구 대선을 다룬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조금 13일 날 예약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구소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그러면 연구소에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좀 이렇게 구매해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계속해서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반듯하게 돼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데 여러분께서 성원하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